네 장관님 오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명확히 확인할 게 있어요. 그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왜 된 거죠? 핵심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우선 설계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 철근 보관근을 하는 시공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데 그 위에 토사를 쌓는 거라든지 무거운 차량이 간다든지 하중을. 시공 설계 감리가 다 잘못됐다.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이후에 다루어온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LH공사는 왜 무량판 아파트만 조사를 했습니까? 무량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지는 않으신가 봐요? 아니죠. 그게 붕괴된 거는 만약에 그게 보호가 있는 경우에는 안 무너지거든요. 보호가 없이 무량판으로 모양 좋게. 그러니까 무량판도 문제다? 무량판 그러니까 무량판은 난이도가 높아서. 아니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무량판이 문제입니까?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감독 상태였기 때문에. 무량판이 문제예요? 철근 빼먹은 게 문제예요? 뭐예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입니까? 무량판이면 시공과 감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무량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LH공사 아파트는 무량판 아파트만 지금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철근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철근이 문제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철근은 문제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대책을 내놓은 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관 관련 업체들 중지시킨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많이 지적이 됐듯이 사업을 중지시킨 거 하고 또 하나는 전관들 앞으로 뿌리 뽑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시공, 감리가 다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뭘 내놓으신 게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선 불법 화두급도 문제고요. 그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런 건설 기술인들도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1층, 그러니까 본체를 시공할 때는 거의 100%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예요. 이분들 도면 볼 줄 몰라요. 철근을 뭘 써야 되는지 A형을 써야 되는지 B형을 써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철근을 제대로 묶지도 않고 갖다 그냥 막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시멘트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냐면 시공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숙련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고요. 현장 소장이나 감독들도 팀장들도 무량판을 F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FLO라고 해석해서 지붕의 끌을 바닥에다가 지금 시공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어요. 말씀에 답변하세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문제인식이 있다면 지금 제가 결산 보니까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집행이 작년에 집행액이 32%밖에 안 돼요. 계획 대비 수료자가 31%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 사실 제가 볼 때 근거가 아니고 이런 건설기능인 등급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시간 내서 교육받아서 써먹을 데가 없어.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이 나오면 현장 소장을 하거든요. 등급제를 하고 있죠. 현장 숙련공들을 높이고 역할을 높이는 게 건설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현장 숙련공들이 나와서 기능공이 되면 뭘 할 것인가. 현장 소장도 맡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는 현장 건설 노동자가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현장 소장이나 감독의 위치로 갑니다. 그런 대책은 지금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감리가 뭐가 문제냐. 처음에는 시작할 때 감리가 얼굴이 빈대요. 현장에서. 그러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중간층 이상은 아예 올라가보도 않고 명절 때 나타난대요. 그래서 왜 명절 때 나타나냐. 그러니까 떡값 안 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LH공사가 발주하는 그런 규모는 대체로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200억 이상이잖아요. 그런 데는 공공감리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설계, 시공, 감리 전반의 한국 건설의 근본적인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대로 논의기구를 출범시켜서 연내로 전반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장관하시려고요? 이거 관리도 끝낼 때까지 해야죠. 뭐 일하다가 집에 갑니까? 마치고 가야죠. 여기 다 걸려만 놓고 수술만 놓고 사진을 다 찍으시고 도망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말로 걸렸지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국정 장관께서 지난번에 건설, 번호 모디를 했고 이번에 LH공사도 그렇고 문제만 터뜨려 놓고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의 결혼을 시작도 안 하셨어요. 건설 현장의 이번에 LH 문제도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정관 문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관 문제는 일부거든요. 전체 문제에. 건설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정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때려서 제가 기시간이 들어요. 이전에 MB 정부, 박근혜 정부인데 어떻게 했냐? LH공사 문제 있으면 때려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민간, 그러니까 민간 주도 공공개혁을 주자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그래서 공공 택지다. 팔아먹고 공공의 역할을 줄이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정도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LH가 발주처 아닙니까? 발주처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이든 감리든 또 시공이든 간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LH공사에 이것을 검진할 수 있는 설계사, 감리사 이런 분들이 있느냐 전문가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공공은 사업을 하지 말고 민간하는 거 도와주면 해라. 그게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공공주도 민간 협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 없어요. 발주처이지만은 이런 시공, 설계, 시공,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짧게 답변해 드릴게요. 어떻게 LH공사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LH의 저희들의 변화 방안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어느 장만 누만 두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그 전에 일처리와 마무리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저는 일처리와 마무리가 확실한 진면복을 반드시 보여 특히 심상정 의원님한테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진면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연결이 그게 문제예요. 장관님은 내가 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제 정당들과 국회에서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마무리 투수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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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